문예슬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늘 곱게 차려입고. 이번 전시회는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작가님들 같이 만나게 된 걸까요? 생명 속의 안식처라는 그런 전시 주제를 잡았어요. 평면 작품, 조각 설치 작품까지 세 명을 선정을 해서 제가 생명 속의 안식처를 꾸려봤습니다. 크리에이터님 생명 속의 안식처라는 제목 테마 자체가 어떻게 이런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제목도 큐레이터님이 정하시는 거죠? 작가들이 만든 그 작품 또한 하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안식처는 이 전시 공간. 그 생명과 이 전시장을 이으려고 이제 생명 속의 안식처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들은 작가님들과 함께. 네. 직접 만나면서 더 깊이 있는 작품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거는 진짜 큰 작품이네요. 이 작품은 이건 어떤 건가요? 빈배 가득 밝은 달만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나는 이게 맨 처음 고래인 줄 알았어요. 엄청 큰 고래 같은 꿈을 갖고 막 이렇게 낚시를 한다. 그 노인과 바다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그물을 던졌어. 엄청나게 큰 저수지 같은 데다가. 근데 핵심은 작가님 물고기가 없어요. 네. 물고기 왜 없어요? 뭔가 제가 하는 고민들이 해결책이나 답이 없고 항상 고민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뭔가 결론 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그물 보시면 끝에 뚫려 있어요. 헐 너무 아쉬워요. 아니 이거 너무 짠느나. 아니 그물이 또 터졌어요. 그치. 그래서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엄청 큰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인생의 이상과 꿈과 희망을 이루고 보자. 진짜 청혼의 꿈을 안고. 막 던졌는데 그물이 다 구멍 나있고. 이 강시에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고민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정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근데 어떻게 생명이 안식처에서 어떤 걸 표현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약간 왕관기 같은. 네 그죠. 공사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인 거죠.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선이 직선처럼 보이세요? 곡선처럼 보이세요? 이거요? 네. 이 선이요? 네. 100% 곡선이죠. 제 위치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직선이에요. 대박 사건.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이 선이 동그랗지 않아. 완전 딱 직선이에요. 선생님하고 제가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남이 돼보는 상황이 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아요. 자리를 바꿔보니까 그 입장이 돼보니까 직선을 얘기했다는 거. 그 사람은. 그게 와닿네요. 이 방에 있는 작품들은 다 하나의 시리즈 몫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큰 주제는 결혼식이고요. 이렇게 여기 신랑 신부가 가운데에 있고. 너무 충격해. 이거 다 이거 하객 사진이죠? 네. 이게 하객 사진. 이거 하객들이랑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거 지금 뭔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항상 보니까 작품들이 고무차륵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고무차륵 빗고 이제 니스 칠해가지고 구운 건가요? 제가 이번 전시에는 고무차륵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고무차륵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살점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표현을 하기에 좀 좋더라고요. 작가님 근데 하객들이 자기들 나왔다고 하면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못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괴기스럽다고는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인물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것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죽은 분들도 많고 이게 45년자에 정지된 사진이지만 재료가 가지는 이런 순간성과 그리고 사실 이 시선들에 맞춤, 눈 맞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서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명함과 빛과 구도가 그 순간 다 나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거의 푸른빛이 얼굴을 띄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직접 만들 수 있는 데인가요? 사실 이 공간의 이 모습은 제가 저 작업을 만들 당시에 그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무독하고 위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손반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생명 속의 안식처에 맞게 그럼 저도 오늘 여기서 뭔가 생명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참 좋죠. 작가로서 넌 너무 부족해요. 나 너무 현실주의야. 짜장면 짜장면 왜 짜장면? 짜파구리 아시죠 여러분. 요새 지금 4관왕 했잖아요. 지금 기생충. 아 그렇죠. 거기서 제가 정말 영감 있게 본 게 뭐냐면 바로 짜파구리였어요. 뭔가 생명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거. 사실 밥씩 먹고 나면 힘이 빡 생기기도 하니까. 요거를 짜장면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전이 벌써 6회째시더라고요. 아 네. 이번부터가 제주전이 첫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와서 첫 전시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해서 5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전의 주제가 봄날이더라고요. 이번에 봄날을 좀 표현하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주를 와서 처음 전시를 가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봄이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그런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에 우러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풀립이라든지 새순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서 작업에도 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작품들을 좀 볼 때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좀 누렸으면 하는 음악이 있을까요? 배경은 막 기억이... 아니 지금 꺼내셔도 돼요. 되게 편한 방송입니다. 편하게 제가 외우질 못해서 감성주의보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건가요?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죄송해요. 이거 녹화 나오고 있는 거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는 좀 작은 사이즈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서 좀 사이즈를 크기를 많이 키워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다 보니까 진짜 작가님의 세계가 확실해요. 하나하나 해서 곱게 선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완전히 자연주의 그대로 패치식으로 진짜 덧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탁탁탁 붙여갔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평태만 제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꼬박 일주일을 몰입해서 하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힘들게 보이는 게 펜같이 생긴 붓으로 다 그으신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모든 거는 다 같이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동받고 화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제주에서의 첫 전시니까 좋은 결과가 아무래도 작가들은 작가들은 아름다운 미술 체계를 얘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작가들도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 제주 살인 제주 라이프 하시면서 더 많은 깊고 깊은 작품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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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